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멘붕부터 하고 그랬는데 제가 후쿠쿠쿠에서 면돌기를 놓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또 보니까 오늘 구멍토에서 향수를 놓고 온 것 같더라고요 아직 그냥 기부함이 따로 없습니다 이래서야 아무리 이게 유튜브가 잘 되었자 적자일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나간사키에서는 또 뭘 잃어버렸는지 정말 불안을 떨고 있습니다 아멘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잘 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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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이렇게 목소리로 가게들이 좁다보니까 촬영하기로 네 좀 효과 잘 안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시면은 국물이 되게 맑은데 여기서 드나마 지다 봐도 이래야 저는 라면 잘하는지 어색하는데요 진짜 제대로 막 잘 찾아오고 왔습니다 차슈가 진짜 나왔어요 비록 차슈가 엄청나게 두껍거나 한 건 아닌데 여기다가 좀 특별한 뭔가 방법을 썼나 봐요 여기 되게 향긋한 맛이 납니다 저는 사람이 많이 한 것 같아서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로 해요 제가 원래 라면 줄에서 진짜 잘 안 시키는데 진짜 잘하는 가격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싫어하거든요 맛은 없지 너무 맛있어? 네 너무 맛있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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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지금 식사도 맛있게 했고 오늘은 다마사키 한바퀴를 돌아오려고 해요 일단 JR역에 가서 자전거 돌리고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해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일렉트리 바이츠클을 가야겠어요 아 여기가 이렇게 아 근데 여기가 되게 가파른 언덕길이여가지고 이런 데서 자전거를 빌려주나? 생각도 안했거든요 근데 일로 가라네요 저기 뭐 루트를 하고 있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스 뭐지? 아무도 없네 실례합니다 네 아 지금 대道自転車을 갈리고 싶어요 갈리고 싶어요? 갈리고 싶어요 아 그럼요 아 아 아 비싸고 비이바이크는 오늘 6시까지 2800원 6시까지? 응 앉아주세요 실례합니다 여기 이름과 아드레스 괜찮습니까? 좋은 호스텔이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정말? 네 너무 기억이 나요 네 네 네 네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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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앉아주세요 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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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유명이잖아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뜻밖의 추억이라고 얻었네요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바이크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가서 보면 꼭 한번 해보고 싶던 거여서 빌렸고 좀 가격 비싼 거는 친절값으로 대신했단 치죠 그러면 한번 조심조심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올 거 같아서 멋진 풍경을 보여 드릴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정주하려는 코스가 저기거든요 저기 지금이 거의 2시 다 돼가는데 6시 안에 저기 주파하고 돌아와야 돼요 와봅시다 터널까지 나오네 터널까지 나오네 터널까지 나오네 조심조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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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만 안가면은 다칠 이유가 없어요 어 되게 좁아 천천히 천천히 다치면 안가면 천천히 옘 오 천천히 잘하고 있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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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다 천천히 닫히면 안 돼 닫히면 안 된다 천천히 천천히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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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보인다 아 근데 여기도 길이 네 아무래도 나가사키가 큰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힘들 거라고는 예상했는데 저렇게 길이 좁은지 몰랐어요 그 성인이 한 명이 그 앞뒤로 오가잖아요 어 그게 안 될 정도예요 되게 좁아요 아 그래도 제가 여기 오면은 꼭 한번 해보고 싶던 거라서 콘텐츠 같은 게 아니라 진짜로 개인적으로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힘내서 갑시다 갈 땐 가더라도 경치고기 한 번쯤 괜찮잖아 아 진짜 분명 멋있긴 한데 아 뭐야 여기 좀 더 가면은 올라갈 수 있는 것 같네 제가 틀리게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 지나서 좌회전 해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따로 있나가요 아 되게 힘드네 이거 아 되게 힘드네 이거 아테크 아니다 아니네 계속 올라가야 되네 계속 가야지 어음 엑스 없어 야 아 아 근데 여기 되게 멋있다 여기 자 정상까지만 일단 올라가서 가요 정상 거기서 좀 쉴 거니까 여기서 쉬면 죽도박도 아니야 아 아주 그냥 땀벌보기 다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라오면서 좀 약간 호들갑을 많이 떨긴 했어요 근데 나름대로 변명을 해보자면 제가 지금 올라온 곳이 요래요 여기가 다리고 이렇게 삐잉 흘러서 왔는데 와 내가 해놓고 미치는 거 같다 진짜 여기로는 바다가 보이고요 최대한 주민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와 여기 낙돌떼 왔으면 진짜 예뻤을 거 같아 쉬면 한 번 샀으니까 이제 말씀드린대로 반대편 한번 가보고 사실 조금 돌아가서 반대편 우위에서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뭐지? 또 나가는 건가? 뭐지? 또 나가는 건가? 그렇다면 저기 새끼를 한번 가봅시다 아 근데 여기 차 다니는 곳 같아서 이게 위험할 거 같아 아 저기 길이 있긴 있네요 아 그러면 이게 제 마지막 영상이 되지 않길 바라면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전기 전기 끄는 게 좋을 거 같아 끄고 조심히 조심히 가봅시다 조심히 조심히 가봅시다 조심히 조심히 가봅시다 아 근데 브레이크 꽉 잡고도 이 정도면 꽤 빠르네 길이 길이 아 있긴 있는데 이거를 가라고 만든 거야? 아 여기는 끌고 가야 했어요 안 될 거 같아 시끄러해 자식들아 아 아 뭐야 여기 갈 수 있는 건가? 잠깐만요 한번 보고 볼게요 빠질 수 있는 길이면 빠지는데 아니면 인간가? 아씨 이거 오바다 이거 안될거 같아 이거 아 자전거 여기 두고 와서 다행이네 아 다시 올라갈게요 이거 아닌거 같아 아 그나마 전기자전거라서 다행이다 아 뻘찌 제대로 했네 빨리 나갑시다 무서워 무서워 우후 빨래 좀 나갑시다 여기는 진짜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오 길 있다 길 있다 나가는 길 있다 그럼 이쪽으로 갑시다 잠시만요 피파워로 되어있네 전원 꺼버리고 오케이 됐다 아이씨 근데 여기도 아이씨 계단 저기 가봐야지 저기서 나갈 수도 있어 계단인가? 진짜 요령을 피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뭔가 일본만에서 듣는 그런 소리가 나네요 아이씨 약간 추진력을 얻어야 될 것 같은데 뒤로 갔다가 오케이 이기 마쇼 으아악 참 네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히마치마치라는 나가사 길을 넘어서 어떤 작은 소도시에 있는데요 아 이게 제가 진짜 바라던 여행이었는데 왜 일본만에서 보면 마지막 파의 주인공들이 막 홀련듯 떠나가지고 안 돌아오잖아요 자전거 같은 걸 타고 저도 좀 그런 거 보고 인상을 깊게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하... 아 Hobby 아빤 아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선교사들이 옛날에 살았던 곳인가봐요. 그래가지고 이름도 여기가 카미노시마 아니면 메가미바시 대충 카미가 일본어로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질병이 붙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올라가는데 고양이 되게 많아. 아 그 사람이랑 어울리는 그런 고양이는 아닌가보네. 알았어 안 괴롭힐게. 그럼 한번 올라가 보기로 합시다. 지금 계획대로 완전히 다 돼버리고 있어가지고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다면은 아무래도 날씨인데 모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비가 오면은 전 진짜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와 내버려가지고. 여기서도 메가미대교가 보이네요. 어촌 쪽에서 보는 메가미대교는 또 참인데.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네요. 아 근데 아무도 안 오는 곳이어서 입장을 별로지 모르겠어요. 역시나 닫혔네. 문은 닫혀있어가지고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뭐 이해해야죠. 제가 아무리 이방인이라지만.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고. 문을 열어둬야 될 이유도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심지어 관광지라기보다는 그냥 송당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마저 다른 어트랙션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치 제법 가파르네요. 이번에는 시내공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관광객이 한 명도 없으니까 여행하기는 편한데. 뭔가 좀 무섭습니다. 제가 좀 잘못된 곳에 가는 건 아닌지 싶은 생각도 하고요. 아우씨 빠지네 진짜. 따개비에 살이 쓸리겠다. 사람이 아 돌이구나 그냥. 이쯤 왔으면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고 싶었던 관경이 이런 거거든요. 신이 구버 살피고 있는 바다. 아니 근데 머리 위에 까마귀가 앉아있는 게 좀 약간 코멘트인데요. 아 하도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까마귀가 참 많아요. 고양이 가고. 올라가 보려면 올라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이제 슬슬 나가사키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 내일 또 나가사키에서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장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emale 잠시den 후에 가야겠다. 지금이나 마트라 Messiah Peter segue 남uffedior에 그 후에 더 요정했을 하면 Deadpool 느껴지는 막판을?? gummy 혹은 팬에 불렀고? 이쁘게 부탁하고 아무래도 이거 사장님 써develop cul기가 그때서아내요. 저는 이제에 escr ankle